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4년 2월 이번 달에 출고한 차량이죠 이제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2024년 현대 캐스퍼 1.0 디에센셜 라이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5km 이제 신차 출고를 하고 여기 매장까지 온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13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24년 2월 5일 출고 2024년식 주행거리 35km 어 당연히 사고 없고 다 깨끗하겠죠 문제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새 차를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자 정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계기판 38km 이렇게 비닐 하나도 안 뜯었구요 완전 신차 출고 한거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차량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열산 핸들 기능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블랙박스 정책이 되어 있네요 4 다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완전 신차 느낌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중고차입니다 신차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2월에 출고된 2024년식 현대 캐스퍼 가솔링 1.0 디에센셜 라이트 등급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35km 1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차랑 동일한데 신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량이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